1차 사건 현장하고 2차 사건 현장 뒷선 거리가 1,000m 정도 1km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2일, 16일 양일간에 12시 12월 16일 12시에 방천 소재 양지다방에서 한성근 회사원 32세입니다 맞선을 봤지 아마 그리고 어쨌든 현장에서 족적이 1점이 나왔고 결혼이 2점, 정액이 1점, 총 채무점 이때 정액이 나왔습니까? 정리하실 때 정액이 1점을 거쳐요 상한 실물을 create 정액이 1점은 공격으로